뭐해? 저 쇼장이에요. 쇼장? 쇼장? 어디야? 저 파리에 있어요. 너 파리야? 파리? 아, 진짜? 언제 갔어? 아일 전에 봤어요. 누구야? 아, 진짜? 응. 누구야? 많이 안 나왔네. 하이. 아, 누나 누구 갔어? 모자 쓰고 있으면 머리 왜 만져요? 나 지금 캠핑 왔는데 내 옆에 너 팬 한 명 인사해도 돼? 오! 오! 누구야? 우와! 누군데? 우와! 우와! 제인이에요? 너무 시켜. 제인이야? 네. 뭐야? 안녕하세요. 아이고! 우와! 우와! 맙소사. 독수리 손실이 되네. 어이구, 파리 계십니다. 어, 저 반갑습니다. 어우, 진짜. 혼자 사세요? 가족끼리 사세요. 예, 가족끼리 사세요. 제인 씨 혼자 살면 위험해. 안녕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어우,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. 응원할게요. 나 진짜 너무 팬이에요. 아우, 우리도 팬인데. 어? 이거 진짜. 어우. 아, 근데 내 몰골이 너무 해가지고. 좀 슬프다. 기아나 꿈이었어. 꿈이었어. 아니, 형 타고 들어갔죠? 자, 재미있게 놀아. 아, 기분이 무례지. 야, 너 한 잔 먹을래? 야, 기운이 되게 복잡 미묘해졌어. 봤을 때 그 너무. 뭐라고 했죠, 형? 혼자 살아요? 이랬나? 아, 몰라. 깜짝이. 그거요. inac исследовали. analizize. 또는 만나요. 놀아왔 policymakers. 감사합니다.